ㅋㅋㅋㅋㅋ 에이키지 말까요? 아 나 뺑.. 패스 붙어 패빙 2개 깔게, 패빙 2개, 패빙 2개, 패빙 2개, 패빙 2개, 패빙 2개 깔세, 빛 파이퍼 하나 죽 하나 죽 하나, 죽 내 앞에 하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저 분도 명칭하셨다 응? 열심히 저 분도 명칭하셨어, 임체로 임체 명칭하셨으면 아프지 죽 나왔다, 죽 난 거 패빙 하나, 패빙 2개 빛 파이퍼 하나 죽 난 거 없어요, 아 패빙 이제 죽 나올 거 같은데? 나 왔다, 아 씨 잡았다, 빠른 하나 소리, 빠른 소리 빠른 소리 빠른 소리 단층, 단층 단층 짝기 조심, 원아 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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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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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뒤에 왔다, 원아 왔어 왔어, 어 아프면 뽀나 2명인데, 믿기 세워야겠다 아프면 뽀나 2명인데, 믿기 세워야겠다 아프면 뽀나 2명인데, 믿기 세워야겠다 그렇다,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 뽀나 2명 쏘게 돼 있어 진짜로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야 다시 올 거 같은데? 조심 어? 아 울배, 큰일배 이게 뽀나 2명은 사람 심리가 눈 돌아가게 돼 있어 진짜로 그치, 그치,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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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나왔다 중 나왔어 중 남은거 잡았어 중 남은거 컷 패빙 하나 패빙 두개 야 잡았다 형 중 또 나온다 중 또 나온다 점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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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꺼 빵 꺼 짝기 짝기 형 짝기 갔어요 짝수라고 짝수라고 짝기 컷 짝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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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차디 있어요? 중 차디 홈에 있어 아 우리 HP 1 와 이 교훈이 누구? 큰일배 나이스 짝기 하나 오 와 리온님 와 리온님 잘했다 이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짝기에서 2층 잡아버리니 좋았어 중 나왔다 바로우 멋이 중 나왔어요 바로우 단층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여기 혼자야 어 아 뭐 총알 없어 와 아 아 아 나 죽었어 와 여기 혼자야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이거 중작업이 너무 심하다 아니 나 이거 작게 타볼게 네 천천히 패스할게요 와 와 방금 좀 제대로 들어갔는데 초반에 중적배 하나 뺑 하고 올렸어요 안 먹어요 형 아 아 죽인다 아 죽 나온거 하나 컷 아 단층 하나 왔다 이거 죽 나온다 끝 너기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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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2층 하나 이거 큰일이야 어 큰일이야 staring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중 나왔어요? 아 안나왔다. 중 하나 나온다 비켜님. 천천히 나온다. 각각 퍼거나. 중 보는 중. 형 중 펑크는 없애야지. 없어요. 펄어보는 중 없어요. 펑크는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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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로 줘. 바로. 바로 없어. 나왔다. 이제 나왔어. 죽빙 나다. 죽빙 나다. 킬인데. 아 지하새나. 딱 차. 지하 지하 지하. 크다. 이 쪽으로. 이번엔 도망한 거. 아. absence. 아. ж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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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나왔어요 형 자리 들어갔어요 죽빛 나온다 형 죽빛 나온다 뭐야 짱 뭐야 이거? 짱 하나 꺼도 많아 네 확인 확인 죽샷을 네네 확인 클라우밖에 없는데 C방 앞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나 지하수만 있었거든 아 진짜 말이야 아 너를 엇갈렸네 나오더라 올게 가더라 확인 중접배 작업 해줄게 중접배 적배 생선아 중접배 작업 했다 야 나왔다 중 나왔다 원아 중 나왔어 버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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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펑커 있다 펑커 다 컷 버러우 펑커 다 컷 아이씨 이칚게 있나 이칙이 있나 원아 원아 아 의원 어 원아 원작 둘 원작 둘 원작 둘 와 대책이 안 돼 어 아 에 으 으 아, 옥살이구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교훈 그냥 나갈게 2층 타고 다정도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중댓글 폭세기 연막까지 깔았어 야 완아 중초다 보지마 중초다 보지마 형 저 나갈게요 짝빙하나 짝게 있어요 형 짝게 있어요 형 언덕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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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짝게 컷 언덕 아래더 큰작비 하나 있어요 큰작비 형 짝게 소리하나 짝게 짝게 우와 뭔 포기야 형 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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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큰작비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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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우물 잡았어요 형 큰작비에요 무조건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같은데 큰작비로 가요 달려요 달려요 같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헿 이건 저사람 잘했다 저분이 잘했어 이거 미션 실리 응 종잭병 언덕에 3명있고 짝 3명분다 큰이 별로 없어 큰이 오케이 이거 짝게 포까면 돼 저 짝게 삥 하나 짝게 삥 하나 깔게요 짝게 삥 하나 깔았어요 짝게 삥 하나 깔았어요 펑크가 있어요 형 올베이 형 올베이 올베이 지하듯이 갔어요 올베컷 올베컷 여기 짝게 하나 짝게 컷 짝게 컷 저 언덕 언덕 있어요 언덕 큰 잭병 갔다 와나 더블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에? 뭐라구요? 뭐요? 이거 쌓인게 아깐 정말 신기하네 아 그거 패스 그냥 저 사람 잘 샀다니까요 펑크 하나 왔어요 언덕에 B 하나 저쪽 나가요 펑크 없어요 어 언덕 소리 났어요 언덕 소리 나요 언덕 하나 컷 이거 형 올베이 완전 파악 완전 파악 완전 파악 완전 파악 어우 큰일 나 큰일 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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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